아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결론은 보서도라서 얼마를 먹었는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안이 2300 1800 카우스 벨론 1451반 삐에롭스 1450 시그너스 1125반 블러드킨 1145 뭐라든지 1450 자쿰 1280 카우스 벨론 18005만원 2000만원에 카풀 노멀파풀 260 매그너스 260 매그너스 하드매그너스 1620만 노멀수 2200만 한 1900만 정도 되네요 부가적으로는 뭐 소울이라든지 이런거 되겠죠? 데미안4라든지 스읍 이제 이벤트를 기다리면은 바이퍼도 뭔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쏘데미안 오케이 이대형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뭡니까 이게 결정성 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